잠은 28장 19절입니다 잠은 28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을 쉽게 버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어렵게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 버는 데 아주 어렵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평범하게 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버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몇몇 방법들 중에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방법을 원하기는 하지만 잘 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평범하게 어렵게 돈을 버는 방법은 배제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매주같이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전화를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의 요청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샀으니까 이게 당첨이 되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줘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일도 잘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매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로또 복권을 사서 그것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한탕주입니다 한 번 딱 해서 당첨이 딱 되면 내 손에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와 유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고 또 벼이삭을 심어서 벼를 나게 하고 또 쌀을 얻는 곡물을 얻게 하는 그런 터전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자기의 토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의 처소입니다 그 초소에서 경작하는 것 경작하면 내가 곡물을 많이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탕주의, 쉬운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좀 고생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땅이 너희들에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먹을 것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고생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재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손쉽게 돈을 벌고 먹을 것을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한탕만을 노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20절 말씀해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정해진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방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고 곡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반해서 편안하게 손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은 항상 재물에 가 있습니다 눈은 재물에 가 있지만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은 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성경에는 탕자라고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탕자, 방탕한 아들, 배음망덕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조금을 떼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 생각하고 유산을 달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오직 돈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이 삶이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부모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손쉽게 내 손에 가지려고 하는 사람,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 손쉽게 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내 손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 내 손에 이익이 들어오는 것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와 어떻게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이 정도로 이익의 눈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만큼의 마음도 약하지만 그 정도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성한지 아니면 성하지 않은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성한 몸이 될 수 있고 성하지 않은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보면 눈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냐 눈이 악한 눈이면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 눈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익만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나의 이익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 이익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눈이 성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 전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눈을 맞추고 계십니까? 눈을 맞추기 전에 성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우리가 성한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힘들어하는 자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함으로 나머지 것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몸이 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성한 눈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도 주셨습니다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새끼 먹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어디에다 우리 눈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성한 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변을 바라보므로 말미야만 내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변을 바라보는 성한 눈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